좋아 조이는 진짜 오랜만에 광수 하고. 저랑 커플이었지. 지금 보시면 하시겠지만 조이가. 너무 째렸는데? 근데 약간 그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저는 아직 솔직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근데 지난 방송에서 되게 많이 러브라인을 하셨더라고요. 이년 사이에 무지하게 뭐 magn애? 60번인가 했어요? 이년 동안? 아니에요. 어장관리하는? 저의 물고기였어.. 저의 물고기였어.. 이게 조이는 우결까지 찍지 않았어? 육성재랑! 육성재랑! 맞아, 맞네요. 아, 그런 얘기 뭐야? 지금 조이 좀 토크 풀리고 있는데. 아, 육성재 씨 얘기 왜 해요? 자, 조이 씨. 자, 우리 뭐 그동안 또 우결도 하고 했었지만. SBS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한 남자랑 했잖아요, 한 남자랑. 아, 그럼요. 우리 저기 난리 났잖아요. 아, 그럼.